KCR 뉴질랜드 뉴스 KCR 뉴질랜드 뉴스 2만 9,504명의 새로운 사례와 17명의 사망자를 보고했으며 빅토리아주는 2만 2,429명의 사례와 6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현재의 COVID-19 백신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일부 증거가 있지만 이달 초 화이자 CEO인 알버트 블라 씨는 세 번째 접종이 사망에 대한 매우 우수한 보호와 입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UK 헬스 세큐리티 에이전시의 데이터에 따르면 부스터 접종은 증상 감염을 예방하는 데 최대 75%, 입원을 예방하는 데 88%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스터 접종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호 기능을 제공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던 총리는 어제 월요일 오클랜드의 타마키 백시네이션 클리닉에서 부스터 접종을 받았습니다. 아던은 부스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인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부스터 접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던은 자격을 갖춘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부스터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요일에 추가 백신 접종 예약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오클랜드 외에 타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완전히 백신 접종을 하거나 음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어제는 또한 호주에서 여행하는 뉴질랜드인들이 MIQ에서의 격리 없이 돌아올 수 있는 날이었으나 이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2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아던 총리는 목요일에 신호등 설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격 인구의 86%로 비교적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적색으로 설정된 노슬랜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은 현재 주황색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이 지역 사회에 들어오고 대규모 발병이 일어났을 때 신호등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MIQ 종사자가 오미크론 변종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검사를 받은 밀접 접촉자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우에 대한 7개의 관심 장소가 확인됐으며 동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증상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MIQ 종사자가 탄 버스 2대는 밀접 접촉 장소로서 분류됐습니다. 전염병 학자인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만약 오미크론이 국경을 벗어나면 높은 수준의 경보 시스템으로 잠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우리 경보 시스템 수준이 매우 격렬한 발병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경보 레벨 3와 유사한 상태로 이동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의료 시스템을 압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스터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오미크론 유입을 지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맷서비스는 사이클론 코디가 통과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 경보가 물러났음에도 여전히 뉴질랜드 주변에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디가 더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북부와 동부 해안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큰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오늘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상학자인 루이스 페르난데스는 지난 토요일부터 북섬 북부에 큰 파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오브 알렌즈 근처의 기상 부표는 주말 동안 7미터에 가까운 파도를 기록했습니다. 북섬 동쪽 해안을 따라 있는 해변들은 사이클론으로 인한 높은 파도로 어제 폐쇄됐습니다. 코얼로직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맵핑더 마켓의 보고서에서 926개 교회 지역이 모두 상승했으며 그중 7개 교회 지역이 40% 이상 상승했으며 네이프 피어, 롤스턴, 빵가레이, 와이카토, 타라루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폭등은 흐를 한 지역은 퀸스타운 레이크스 구역의 레이크 헤이스로 2021년 65만 3,900달러가 뛰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가장 적은 달러 상승폭은 그레이 디스트릭트의 루난가로 2만 9,500달러 증가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2원 2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0원 39원, 한국에서 받을 때 804원 15전입니다.